우리 엄마랑 다리 마 너 먹어 이거 먹으면 엄마랑 가자 그렇지? 응 할머니 하자면 눈 쭈지야겠다 젓가락 뺐어 어, 얘네 나지 앉아 걔 숟갈 줄게 젓가락 뺐어 젓가락 뺐고 숟가락은 괜찮지 숟갈 줄게 숟갈 이거 이게 나 동그랗게 이게 더 좋다 이게 안전하니 숟갈이도 안전할거야 뺐어 줄거는 부분이 없으니까 숟갈이 이따 배고픈 밥 비벼줄게 밥은 이따 배고픈 밥 비벼줄게 밥은 이따 배고픈 밥 뭐는 어떻게 내가 먹을게 이거 봐라 맛없어? 맛없어? 그 당귀밥은 좋은것이야 그 큰건 당겨야다 닦아 닦아 맛이 완전 털이 하네 닦아 닦아 여기 닦아요 가져왔어 수현이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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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 내가 알아보자고 다치다 말만 잘되면 얼마죠 먹는대만 줘 애들 많이 먹어야지 나는 어제 일찍 적었어요 없도돼 뭐 국민은행 대놨다가 어떤 여자가 타더니 이상한 말 하네 어 공비차가서 내리면서 그냥 갔더라구요 일본에서 그냥 빠진거 뭐하나 그냥 인차를 찍어 응 그 용아 야 너 어제 몇 시까지 했냐 원래 한 열 열 두 시까지 열 두 시까지 열 두시 반까지 했나네 잔을 디지턱가 남친 거 그냥 갔잖아 아이가 동시오 에? 몇 개 더 있어요 그니까 네 아니 만두 만두는 아니고 음 한 번 좀 꽂아먹어 한 번에 꽂아먹어 한 번에 꽂아먹어 한 번에 꽂아먹어 아이가 잘 먹어 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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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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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만 항이야 물천말이 결혼이 많아 수혜야 많이 팠어요 그래 놓고 많이 드시러 그럼 또 주먹지 니가 뱉어놓고 수영이 고집이야 어디서 왔겠냐 그럼 우나물 먹어봐라 밥 비벼먹으면 괜찮아 달래 자기꺼 달래 담아줌마 있잖아 지가 입을 정확하게 가져간다 숟가락을 에이 자 아 그래 먹어 정확히 안가는데 이러리네 숟가락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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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. 맵지? 이거 먹어. 안 먹는 애들 다 매워서. 안 매워. 국물이야. 이거 비방울 나는게 뭐지? 포지풀이래요. 이거 잘 먹어. 막상만 찍어 먹으면 돼. 근데 이게 안 좋다니까요. 아니겠네. 애가 먹는게 몸에 익었거래. 내 아저씨도 내봐. 물. 내 엄마. 야수씨 내봐야 나 그래. 저거 저거. 아 그 뭐 저기. 내가 옷 샀어 저기야. 응. 태진아 그 달에 왔었나? 응. 태진아 아줌마야. 나 저거 오작병 봐야되는데. 뭐 장사한대. 나. 나. 태진아 아줌마야. 저거. 저기 저. 여기 이수기 아까 봤었어. 응. 봤어. 광안리야. 나 한번. 나 한번 봐줘. 응. 엄마 한번 봐달라고. 야 이거 어디에 사가면. 야 이거 어디에 사가면. 여기다 장사한다고. 여기다 장사한다고.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요? 이제 바로 2년을 이어준다. 곡성 사가면. 곡성. 곡성. 곡성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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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성에만. 남은 사. 자. 이제. 이거 넣어놓을게요. 이거. 이렇게 넣어놓을게요. 곡성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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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